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딱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둘째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자신을 위해서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명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명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죽고 여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요. 여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여수와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이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건너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는 범람하는 요단강은 절대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는 범람하는 요단강은 절대로 건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앞에 여수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게 되었는지 또 말씀이 성취되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해 내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수와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수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수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당장에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명령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을 건너야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하잖아요. 땡목을 준비하라든지 강의 폭이 좁아지는 상류로 올라가라든지 그런데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 나영자매님이 지금 미션스쿨에 계시지만 집에 미션을 받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한 후는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울먹 울먹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울먹 울먹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우사님 사실은 저 이런 이런 죄를 지었었습니다. 말씀을 판단했던 죄를 지었었습니다. 주의종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었습니다. 의심하는 죄를 지었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고백하지 않고서는 안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집을 사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전우사님 어디 돈 빌릴 일은 없을까요? 사실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집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합당한가? 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성결한가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었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20절을 보면 그릇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에게 귀하게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철저히 스스로를 분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일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이 성취되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해 내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번째는 요단강에 물을 바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는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우기였어요. 평소에는 폭이 30미터도 안되는 좁은 요단강입니다. 30미터입니다. 우기떼가 되면 그런데 우기떼가 되면 그 폭이 30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넓어져 버려요. 그리고 수심은 3미터에서 4미터까지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 무시의 물살도 빨라져서 14킬로미터 이상의 급류로 흘러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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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 큰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제가 지난달 목요일 때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아예 중학교 입시를 일주일 남겨놓고 지망학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합격을 한다고 해도 그 학비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하고 있다 저희 아이는 사립중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구립중학교에 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구해서 정해준 지정학교에 가면 돼요 그런데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남편과의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형편에 맞게 보내면 되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좋은 사립 가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왜 굳이 돈 드는 사립에 가냐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큰아이에게 있어서 사립중학교는 사는 길이었어요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남편에게는 통할 리가 없었어요 결국 입학금을 내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학비를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화를 펄펄 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제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그 봉투는 주님께서 주신 등록금이었습니다 입학금을 내기 며칠 전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주신 학비였어요 내가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봉투를 남편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그 돈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울음이 터진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울음이 터진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울음이 터진 것이었어요 한창을 울다가 큰아들을 부르더니 그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울고 싶었어요 남편을 울고 싶지 않다 난 말하자면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내는 거야 힘내, 짜사 제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주님의 뜻만을 쫓아갈 때 그 다음의 일도 역사에 주신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는 늘 장애물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를 바란다는 것 하지만 주님은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를 바란다는 것 하지만 주님은 그 장애물을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내딛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해 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말만 믿고 발을 내딛으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클리어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범람하는 강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을 때 그 강물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과 믿음의 발을 내딛는 모습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의 뜻을 이루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